자 오늘 읽으신 이 베드로 후서, 이 베드로 전후서 전체의 말씀은 이 베드로 전서에는 교회 외부의 영향으로 교회가 어렵게 된다면 이 교회의 외적인 요인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한다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교회 내부의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되고 그릇된 가르침, 이 스스로의 말로서 제의롭게 하려는 그 모든 가르침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는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들의 가르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그들을 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베드로 후서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높이 들려 올라가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이든 타이든 어떤 모습으로든 이 땅 위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신, 높이 들려지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이 땅의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이 땅의 사람들을 내려다본과 동시에 이 땅의 사람들이 그 고개를 쳐들어 우러러 본 모습이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 개도 달리지 않는 그 저주받은 자의 자리에 올라가셨을 때가 이 땅에서 가장 높이 들려 올라 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신 스스로가 그 자리를 선택하여 가신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죽음의 자리, 이 십자가의 자리를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가자, 십자가의 상을 보호하자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고 해서 이 십자가가 마지막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자리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자리를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가지고 좁은 길을 통해 좁은 문을 열고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으로서 계속 나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이정표가 되어지는 것이지 이 자리가 끝이다로 끝나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모습을 가지고서 이 십자가를 내가 등에 짐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이 멍해를 내가 함께 짊어침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이제 이 길을 가게 되는 것 이 길을 가고 있는 것 이 길을 가게끔 하시는 것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부터 그래서 저희들 성경을 말하기를 Book of Relig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의 종교라는 겁니다. 이 경전 안에 이 말씀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이 진리가 들어져 있는 이 경전의 종교라는 겁니다. 이 책의 종교라는 겁니다.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어져서 모든 말씀의 그 모든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모든 모습들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말할 때 기독교 또한 예수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교라는 말은 예수들의 가르침 이 예수를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가르침 이 성경에게는 이 우리의 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 안에는 이 예수의 가르침이 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 모임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르침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이 예수의 가르침 이 예수를 가르친 것으로써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 교회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이 예수를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가 중심이 되고 이 말씀이 근본이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도록 가르치라라고 우리에게 면역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라는 용어를 생각하면 헬라로 가장 먼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얘기할 때 에크 밖으로 이 전치사와 함께 불러내서 모으다라고 하는 이 칼레오 동서가 결합되어져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만들어져 밖으로 불러내서 모으다 이 밖으로 불러내서 모아놓은 자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교회의 속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미 이 고대 그리스의 헬라문화권 안에서는 사용되어졌고 존재하던 모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특별히 불러내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모임의 목적성이 그 모임의 성격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는 밖으로 불러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모임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특별히 선민의식을 가지고서 아 우리는 저들과 달로 분명히 다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구분지어져서 우리의 특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너희들과 달리 따로 불려져서 우리는 이 모임을 특수하게 특별하게 갖고 있는 자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선민의식이 들어져서 만들어내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자체로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이 모임의 목적성이 바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를 듣는다. 예수를 가르친다라고 할 때 정말 그 예수를 가르치냐 정말 그 예수를 듣고 있느냐가 확실할 때에 이 교회 이 모임의 모습이 이 에클레시아가 똑바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실컷 주일날 실컷 교회에 와서 실컷 예배의 자리라고 하면서도 이것이 그냥 우리의 축제의 자리이냐 이것이 우리끼리 그저 모여서 반가운 얼굴 만나고 반가운 사람 이야기하고 반가운 인사 나누는 우리끼리의 취미생활과 동호회 활동같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향을 펼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양새 이건 교회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임의 목적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 가할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 가할이라는 말의 뜻이 부른다 소집한다 라는 말로써 모임과 집회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가할이라는 말은 모이는 행위의 발생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누가 소집했느냐 하는 소집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모아서 그 모임과 집회를 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시죠? 모세가 불렀습니까?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불렀습니까? 그 이전에 노아가 불렀습니까? 그 이전에 아담이 불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임의 주선자가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게 될 때에는 이 교회라는 모임에 불러내서 모이게끔 하신 그분이 누구시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사가 부른 것도 아니고 장로가 부른 것도 아니고 권사가 부른 것도 아니고 교회의 중직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이 불러내서 모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과 약속을 정해서 불러 모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불러서 모였느냐 누가 불러서 모여서 그 모임의 목적성이 드러나게 되느냐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를 가르치는 그 목적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느냐 누가 소집했느냐 누가 불렀느냐 내가 누구에게 부름을 받아서 여기에 와 있느냐 내가 누가 불렀기에 이 모임의 주선자가 누구기에 그 주선자의 말을 따라서 내가 여기 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이 모임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선택으로 불러본 사람들의 그 모임 이것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성전과 회당이 아닌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장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에서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이 처음 등장해서 처음 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반석 위에서 세운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반석이 되어지는 기본 가치가 이 신앙고백이 이 베드로가 예수 앞에서 던졌던 바로 그 신앙고백 위에 신앙고백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말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베드로, 이 베드로스의 이 반석의 고백을 듣고서는 그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예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 죽음의 권세가, 죽음의 능력이, 죽음의 힘이 절대 너희들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여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여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르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에 이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마태복음 16장과 18장을 나눌 때 16장은 무형의 교회를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18장의 말씀은 유형의 교회를 즉 이 땅 위에 건물로서 세워져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건축물로서의 교회로 말씀하셨다라고 저희들이 구분을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해드리기도 하겠지만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의 교회라고 말씀하실 때 전적으로 그 모든 것은 예수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록되어져 있는 근본에서도 이 모든 교회는 모임으로 통칭되어져 있지 건물로서 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3세기 이전에는 저희들 눈으로 보이는 지금까지 교회라는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 지어진 것이 없다라는 것이 저희들 역사가들이 공통된 현회입니다 즉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내어놓으실 때에 이 건물로서의 어떤 의미를 담으신 것이 아니라 그 모임 두세 사람으로 모여져 있는 그 모임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져 있는 그 모임 그 자리에 그 예수의 모임 예수의 가르친 대로 예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바로 그 모임 이 모임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 모임에 들어올 수 있느냐 들어올 수 없느냐 이 모임의 자리에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이 증인의 말이 선포되어졌을 때 증인의 말이 들릴 때에 이 증인의 말에 따라올 수 있느냐 따라오지 않느냐 이 모임의 성적을 가지고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 유형과 무형의 나눔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1561년에 만들어지고 선포되어진 벨직 신앙고백서를 살펴보면 제27절 보편적 기독교회에 관하여 우리는 자신들의 구원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하며 그의 피로 씻겨지고 성령에 의하여 거룩하게 인처진 참된 기독교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이요 총회인 유일하며 보편적 즉 우주적인 교회를 믿고 고백한다 이 교회는 세상에 처음부터 존재하였으며 세상의 끝까지 존재할 것이다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 즉 백성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왕이시라는 것을 볼 때 분명하다라 자 이 말은 이 성도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성도가 있어야만이 이 예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 백성이 없는 왕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있었을 때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원하신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에 거기에 있을 때에 예수의 진정 존재하셨던 그 의미가 부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 피조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예수의 유무의 존재가 이 성자의 이 하나님의 존재가 인니없니가 결정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왕으로 인정하는 이 성도라는 자가 반드시 이 땅에도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성도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바로 오늘 이 복번자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는 자신들의 부원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하며 그의 피로 씻겨진 성령에 의하여 거룩하게 임쳐진 참된 기독교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고 우리를 그 죄에서 살리신 자는 예수라라고 하는 것 그 예수의 증거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증거가 예수라는 것이고 그리고 비록 그 교회가 때때로 한동안 대단히 왜소해 보이고 사람의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교회를 온 세상의 격노함에 반대하여 보존하시고 유지하십니다 이 교회가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나약하고 아무리 왜소하게 보여도 사람의 눈으로는 저것들 뭐야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과도 마찬가지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법적으로 쪼임을 받고 점점 더 그 운신의 폭이 접어드는 바로 이 상황에 있다 할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교회를 온 세상의 격노함에 반대하여 보존하시고 유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모임을 반드시 살펴놓고 두신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은 깡그리 무너지게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거기는 그리스도의 피로 죽어 산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어진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그냥 좌시하고 두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무너져야 할 자리들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 손가락질에 그 삿대질에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 없이 깡그리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위대함이 인간의 뛰어남이 인간의 자랑하고 싶음이 그 건물에 가득한 자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모여져 있는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나약하게 보여도 아무리 힘이 없어도 아무리 왜소해 보여도 아무리 사람의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내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맞설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가 가진 힘으로 맨파워로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떠들어대지 말고 제발 하나님을 보시라는 겁니다 제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지 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마치 아합의 위험스러운 통치기관 중에도 바할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을 남겨두었던 것처럼 말이다 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 무릎 꿇지 않는 자가 반드시 존재하기 반드시 존재하게끔 하나님은 두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더욱이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장소 또는 사람들에게 한정되거나 매이거나 제한되지 않고 온 세상에 퍼지고 유포된다 시공간의 죄에게 우리는 분명히 매여있습니다 시공간의 모양새 속에서 시간을 지키고 공간을 거기에 들어가서 참회해야 되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의 모습은 그 시공간을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걸어다니는 성전이 존재하게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만드셨고 그리고 그 걸어다니고 그 움직이는 성전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끔 그 모든 사람들이 예배되어지게끔 하나님은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복을 다하셨던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지만 일곱째 날 그 안식의 날에는 그 저녁도 그 날이 밝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과 그 공간의 모습이 제약을 두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그리스로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이 거하는 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것이 이 자신 우리 자신 나 자신이 하나님을 은자로 살아가게끔 두셨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 움직이는 성전이 그 안식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게끔 우리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장소가 사람에게 한정되거나 매이거나 제한되지 않고 이 온 세상으로 나아가게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도록 이 안식의 자리를 누리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마음과 뜻으로 믿음의 능력에 의하여 동일한 한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 이 보편적 기독교에는 마음과 뜻으로 믿음의 능력에 의하여 동일한 한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 너도 성전이고 나도 성전이고 네가 가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그들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동일한 한 성령 안에서 마음과 뜻으로 믿음의 능력에 의하여서 동일한 한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알게끔 되어지는 것 이것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 길을 바로 가고자 하는 것 이 길을 위해서 온전히 서있고자 하는 것 그렇게 연합되어 있는 것이 이 보편적 교회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떨어져서 각자가 그렇게 흩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벨직 신앙고백서 제28자를 보시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 참된 교회에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거룩한 회중은 구원받은 자들의 집합체이며 그 바깥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태 혹은 조건을 지녔더라도 그 회중으로부터 고립되거나 분리된 상태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이 교회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 이 성도들, 이 모여있는 회중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구원받은 자들의 집합체는 절대 유기적 관계에 있는 것이지 니팔데팔 떨어져서 따로 놓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혼자만의 신앙을 추구하고 혼자만의 자리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예수가 아니고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의 가르침이 있는 그 예수의 가르침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이 모임의 자리에 반드시 그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불러서 모아놓은 자들과 함께 그 회중으로부터 고립되거나 분리된 상태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도는 유기적 조직치 안에서의 바로 이 교회라는 모임에 반드시 함께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오히려 모든 사람은 의무적으로 이 회중에 가담하여 연합되어야 하고 통일성을 유지해야 하며 교회의 교리와 징계에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해를 받아들여야 하고 같은 몸에 상호 연결된 지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형제들을 교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믿는다 이것을 더 잘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느 곳에 세우시든지 비록 군주들의 수령들과 직령들이 교회를 반대할지라도 그들이 죽음 또는 체형을 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분리하여 이 회중에 가담하는 것이 모든 신자들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교회로부터 분리되든지 혹은 교회에 합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 모임 안에 우리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견인해 가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끌고 가는 겁니다 낙망하여 실망하여 좌절하여 그가 쓰러져 힘들매 있을 때에 그를 우리가 발짝이고 쳐다보는 방관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 모임에 들어있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시듯이 어깨동물을 걸고 가시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 어깨동물을 그와 함께 걸고 가는 겁니다 그 길 위에서 설사 우리가 이 땅에 힘 있는 자들의 어려움에 그 박해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린 그걸 뚫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신사 참배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뚫고 나아가는 겁니다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면 죽음을 당하겠다라고 우리는 그 길을 뚫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땅의 남자 여자의 모습이 그릇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면 우리는 그걸 뚫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되어져서 이 목사들의 모습이 돈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것을 지 쌈짓돈 모양으로 지가 추서먹고 퍼먹고 앞으로도 그걸 다 지 탐욕의 모습대로 갖고 싶어서 세금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 분명 이것은 세상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속받는 겁니다 구속받지 않아야 함에도 발구하고 구속받게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이 현 상황은 우리에게 징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벌이라는 겁니다 그럼 징계를 받아야죠 그 벌 받아야죠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징계를 수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법을 만들어서 요리요리 빠져나가려고 하는 타진 것이 많기에 무리는 것이 많기에 내려놓을 수 없는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이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로부터 분리하여 이 회중에 가담하는 것이 모든 신자들의 의무다라고 그랬는데요 이건 교회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교회에서 분리하여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한 쪽으로 밀고 나가게끔 하는 이 우리의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교회로부터 분리되든지 혹은 교회에 합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로 행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불러서 모은 바로 이 모임에 합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잃어버린 정반대의 자리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한국 교회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제 29절 참된 교회의 표지에 관하여 그리고 거짓 교회와의 차이점에 관하여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종파가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참된 교회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근면하고 세심하게 분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믿는다 자 이 교회를 어디에 두고 판단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라는 겁니다 근면하고 세심하게 분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보고 주일성수라는 이런 말에 내 종교의 행위를 내 종교의 모습은 내 종교인의 삶을 그저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 가는 것 내가 거기 앉아있는 것 내가 그 한 시간을 보내고 온 것 거기에 만족해서면 안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것을 분명하게 판단했을 때 맞느냐 그르냐의 모습이 이 신앙인의 성도의 모습에서는 있어야 한다는 것 교회가 다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았기에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러나 여기에서 거짓된 자들 즉 비록 거치로 보기에는 교회 안에서 선한 자들과 섞여 있지만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무리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참된 교회의 몸과 교제를 자칭 교회라고 하는 모든 종파로부터 구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금 한마디 나오고 있는 것이 거짓된 자들 즉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안에서 선한 자들과 섞여 있지만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무리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바로 이 얘기는 그 안에 있는 성도라고 불려져 있는 그 사람들 이 사람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참된 교회의 몸과 교제를 자칭 교회라고 하는 모든 종파로부터 구별해야 한다고 즉 이것이 똑바른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반드시 구분하라는 겁니다 이 땅의 수많은 종파들 이 교파들 사이에서 저것이 정말 옳고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판별하다고 하는가 바로 이 신앙고백서들이 나오게 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단과 분별하기 위해서 이단의 모습들을 이단이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과도 똑같이 세워져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반드시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 이단의 교리로 세워져서 이단의 가르침으로 가고 있는 그 교파들 그 종파들의 모습에 그들이 쓰고 있는 그 교회라는 모습에 반드시 분별함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가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신천지라고 말하고 그 외에도 무수히 하나님을 따다가 예수를 따다가는 자신들의 그 교묘한 말로 바꾸어서 자신들의 교리를 세워서는 그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이만이든 이만이든 안상홍이든 이재록이든 그가 누가 되었든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세워져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반드시 분별하라는 겁니다 참된 교회를 알아보게 하는 표지는 다음과 같다 복음의 순결한 교리를 설파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내전을 순결하게 집행한다면 죄를 처벌하여 교회의 징계를 시행한다면 즉 모든 일을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에 따라 행하고 그 말씀에 반하는 모든 것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유일한 머리라고 인정한다면 이것들에 의하여 참된 교회임을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며 이 교회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종교개혁에 나와서 루터와 칼빈의 이르러서까지 변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칼빈의 기독교 강의와 이 장로교회의 근간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른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올바른 그 성내전 그리고 교회의 바른 권징의 모습 이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로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게 개혁교회의 근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혁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이 교회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성도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지체들인 자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의 표지지 믿음에 의하여 알 수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죄를 피하고 의로움을 따르며 참 하나님과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육신의 행위와 더불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커다란 약점들이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남은 생애 동안 내내 성령을 통하여 그 약점들과 싸우되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으심과 고난받으심과 순종하심에 피하여 숨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의 용서함을 얻는다 거짓교회에 관하여 말하자면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과 자신들의 규정에 더 큰 권세와 권위를 돌리고 그리스도의 멍에 복종하지 않으려 한다 성내전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말씀 가운데 정하신 대로 시행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더하거나 뺀다 저들은 그리스도보다 사람들을 더 의존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며 거짓교회의 오류와 탐욕과 우상승배를 책망하는 자들을 박해한다 이 두 교회는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며 서로 구별된다 이게 참된 교회와 거짓교회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것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 교회에 관한 겁니다 그 모임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그 모임의 목적성이 무엇이며 그 모임이 무엇을 위하여서 지금 모여져 있고 나아가고 있는지의 모습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과 자신들의 규정에 더 큰 권세와 권위를 돌린다 지금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저 서울의 큰 교회의 세습의 문제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과 자신들의 규정에 더 큰 권세와 권위를 돌린다 성경에 세습하지 말라는 말이 어딨냐 당연히 성경에는 세습이라는 말이 없죠 왜? 이 교회라는 건물이 세워진 적이 없으니까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시간 동안에는 이 건물이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 건물 안에 단임 목회자가 되어서 단임 목사가 되어서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준 자의 이름이 없으니까 물려줄 일이 없었으니까 그걸 재산이라고 가진 자들의 부하, 명예와 힘을 가지고서 자신의 것을 탐욕한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없죠 그리고 당연히 없어야 하죠 있어서도 안되죠 생겨서도 안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벌어져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생각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카톨릭이 부정하고 부패했다고 하여서 그것을 개혁하고 나왔다고 한다면 그 카톨릭의 사제들이 자신의 가족을 두고서 결혼을 하고서 자신이 자식을 두고 그 식구들 간에 그 교회의 재산을 나눠먹기를 하면서 그 부의 세습을 했던 그 모양새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틀렸다고 하여서 사제들의 결혼을 못하게끔 하였고 사제의 가족을 두지 못하게끔 하였고 카톨릭 교회조차도 그 부정의 모습을 보고서는 그것을 역사 안에서 그 세습의 모습을 보고서는 사제의 결혼을 못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혁하고 나왔다고 하는 이 개신교회가 이 한국교회의 썩어빠진 모습이 바로 그 세습을 하고 있고 세습을 옹호하고 있고 그 세습이 성경에 그만적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박수치고 그들이 선택해서는 이것을 원했다 그래야 교회가 잘된다 더 잘된다 더 조용하다 그 단임 목사의 아들에게 세습을 해야만이 그 교회가 더 잘될 수 있는 조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교회라면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세습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그 시스템을 가진 교회라면 그 모임이라면 거기에 성도라는 이름을 두고 있는 자들이라면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 바로 당신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몽예에 복종하지 않으려 한다 대형교회를 세습하는 것 대형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 대형교회가 십자가다라고 네 맞습니다 대형교회는 십자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그 십자가는 이 그리스도의 몽예와 다른 겁니다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어 내가 이런 걸 하고 있어 내 등에 짊어지고 있는 이걸 봐 그들은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몽예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가 그 십자가에 올라가시기까지 매맞으며 모욕당하시며 철저하게 짓밟히신 이 세상으로부터 저주받을대로 저주받으신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인간의 차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세습이 십자가라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들이 버젓이 입 밖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그래 우리 세습했다 어쩔 건데 이걸 버젓이 그들이 말하고 그 말에 대하여서 아멘이라고 답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교회는 성내전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말씀 가운데 정하신 대로 시행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더하거나 뺀다라는 것 제가 필리핀에 성교사로 나가서 한인교회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연히 성내식을 하죠 그런데 처음에 저는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집사라고 불리기에 이 최소한의 집사의 요건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자 명단에 보니 이 집사의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몇 분이 이름을 써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죠 물어봤습니다 그분들에게 세례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한 답이 이거였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한국에 있었을 때의 이 집사의 제품을 받기 전에 이미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세례를 받았는데 왜 세례를 또 받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의 답이 이랬습니다 내 자신이 내 자신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이 없는 것 같은 것도 있기도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 한인교회를 담임했던 담임 목사가 세례를 두 번 받아도 된다라고 했답니다 제 세례파도 아니고 세례를 두 번 받아도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이 어디까지 흘러가나 싶어서 끝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이 맞네 틀렸네를 말해주진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거기에서 스스로 깨우칠 수가 있는지를 제가 지켜보았지만은 결국은 다들 세례를 두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제가 그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들었더니 자신들에게 두 번 해서 세례를 준자는 그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세 번 받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세례를 세 번 받은 목사이기에 자신에게 세례를 두 번 받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는 겁니다 실학적으로 교류하고 이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자신들에게 말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세례를 그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서야 그들에게 그게 얼마나 틀렸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회계들 하시라고 그 단임 목사가 장로교단에 있을 때 세례를 받고 순복음 쪽으로 갔을 때 또한 세례를 받고 그 교단을 쫓아다닐 때마다 그 자리에 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세 번이나 더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말해줬다고 하기에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세 번 세례받은 목사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분대에 갔을 때의 훈련소 시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남자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훈련소 가면 진중 세례라고 해서 훈련소에 입소했을 때의 그 훈련소 교회에 많은 초교파적으로 목사들이 찾아와서 진중 세례식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서 초코파이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기념품도 주고 교회에 그 행사가 있다고 해서 종교 행사가 있다고 해서 자 모두 집합하게 만들고 그 종교 행사에 세례받으러 간다라고 하였을 때에 저는 사회에 있을 때에 세례를 받았고 저는 두 번의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했지만은 군대는 그런 조직이나 그런 사회가 아니죠 다들 집합하고 모이라고 그러면 일단은 거기 가야 됩니다 자 거기에 갔을 때에 제가 그 세례를 짐내하는 그 목사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회에 있을 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안 주셔도 됩니다 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아 여기 그런 사람들 많이 있다고 이렇게 다 이렇게 치고 이렇게 지나가면 된다 제가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이 세례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저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아 저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라고 그냥 지나가시라고 그런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는 저에게 계속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대신대학교를 다니고 신학과의 1학년의 과정을 마치고 내가 여기 왔습니다 당신은 어느 교단에 있는 어느 교회에 이름이 어떻게 되는 목사입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냥 저를 지나갔습니다 그저 사람 많이 불러와서 우리가 어떤 이 이벤트를 벌여서는 몇 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그거를 보고하고 그걸로 자화자찬하고 아 우리가 이렇게 큰일 했어 매년 매해 우리가 찾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가서 많은 자들에게 세례를 줬어 많은 자들이 예수를 알게 해서 그 예수를 믿게 해서 과연 그럴까요?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목사라는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본의 모습이 이 세례의 그 근간의 모습이 이런 모양새였구나 이게 단 한 사람의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라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위험한 자리의 모습이 오랜 세월 동안 있었구나 이 성례의 의식이 바로 되지 못하는 이 모양새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우리 삶 안에 우리 모습 안에 승려되어 있었구나 성례전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말씀 가운데 정하신 대로 시행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자기들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더하거나 뺀다라고 어디가요? 거짓 교회는 그래서 그 필리핀에서 이 단임 목사를 지냈던 그 사람은 아직도 제가 간간히 조금 살펴보고 찾아보니까 미국으로 다니고 어디로 다니고 성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에 많이 다니더구만요 이 분별함의 모습이 교회에는 필요하다 이 분별함의 모습이 성부에게는 필요하다 목사가 세례 두 번 받아도 된다라고 해서 내가 세 번 받은 사람이니까 당신들 두 번 받아도 돼 거기에 머리 뒤미는 자가 성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들은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더 의존한다 내 곁에 어떤 사람이 있고 내 곁에 얼마큼의 사람이 모였는지 그 맨 파워를 더욱더 의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며 거짓 교회의 오류와 탐욕과 우상 숭백을 책망하는 자들을 박해한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다른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목사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주지 않았더니 당연하죠 어느 교회에서 그 부교육자 그 단임 목사가 그 부교육자를 아주 잘한다고 칭찬하면서 보겠습니까 거짓의 말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거짓의 말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는 결국 그 교회에서 결국 그 교회에서 목사가 원하는 대로 쫓겨났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걸어가라고 하신 길이라면 걸어가야죠 그 길이 그 단임 목사가 원하는 길이라면 걷지 말아야죠 그 길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 길 위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가고 있는지 내가 단임 목사와 어깨동무를 하고 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 크리스도와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지 내가 누가 불러서 이 자리에 있는지 단임 목사가 불러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죠 그게 박해를 받아야 될 일이라면 박해를 받아야죠 이 두 교회는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며 서로 구별된다 이 구별의 자리를 분명히 아는 자 그리고 이 두 교회는 어떻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가 그가 성도의 바른 모습을 가졌다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고 이 크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아니고 그 목사의 성도라면 그 목사를 위한 신자라면 그에게는 구분되지 않는 겁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불려와서 이 땅의 그 모임으로 존재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서 그 예수의 가르침 내가 그 십자가를 치고 함께 걷는 자라면 반드시 분별하셔서 이 교회의 속성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교회의 모임의 목적성이 인간이 높아지고 인간이 대단해지고 인간이 더 잘되고 더 크게 되고 더 평안해지는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지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구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 너희들이 되고 너희들의 이름이 성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불러오셔서 이 자리에 성도로 함께하는 모임의 교회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모습에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